지금부터 자바스크립트 콜백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자바스크립트 입문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전혀 모르신다면 입문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프로그래밍에는 재미있는 개념이 있어요 퍼스트 클래스 시티즌, 한국말로는 1급 시민 혹은 1급 객체라고 부르는 문학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1급 시민에 해당되는 문법들을 좀 살펴볼까요? 자, 1은 변수의 값이 될 수 있나요? 있죠? 그럼 숫자는 프로그래밍 세계에서 1급 시민입니다 조건문은 변수의 값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급 시민이 되지 못해요 2급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함수는 어떤가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는 값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만들면 변수 바른 함수를 가리키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는 숫자와 마찬가지로 1급 시민의 자격을 갖게 된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바스크립트랑 이름만 비슷한 자바는 이런 게 되지 않습니다 자, 1급 시민이 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뭐냐? 자, 여기 f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 함수는 bar이라는 함수를 리턴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함수가 다른 함수의 리턴값이 될 수 있다면 그 언어는 함수를 1급 시민으로 대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보시죠 자, bar이라는 함수는 다른 함수의 입력값으로 사용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함수가 다른 함수의 입력값이 될 수 있다면 그 언어에서는 함수를 1급 시민으로 대우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도대체 콜백은 뭐냐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fn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arg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받아서 함수 안에서 저 파라미터를 뭘 하고 있어요? 함수로서 호출하고 있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bar이 fn의 입력값으로 들어갔고 저 bar이라는 것은 이 함수 안에서 arg라고 하는 이름을 갖죠 그 함수를 함수 내에서 호출하고 있는 것이죠 즉, bar은 지금 바로 실행되진 않지만 다른 함수의 입력값으로 전달돼서 다른 함수에 의해서 나중에 호출된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 골백 함수라고 부릅니다 즉, 여기 있는 이 bar 자체는 콜백 함수는 아니지만 이 bar이라고 하는 함수가 다른 함수의 입력값으로 전달돼서 그것이 호출이 된다면 저 bar은 이 맥락에서 콜백 펑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콜백 펑션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콜백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콜백 함수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자바스크립트 어레이 필터로 검색해 보면 필터라고 하는 API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예제의 내용을 보면 이 워즈라고 하는 변수가 뭘 가리켜요? 여섯 개의 문자열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배열을 가리키고 있죠 자, 그럼 이 워즈는 어떻게 동작하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 저 코드에 의해서 글자의 숫자가 여섯 개보다 많은 원소만을 담은 새로운 배열이 리턴 돼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코드입니다 자, 이때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함수고 저 함수를 필터라는 함수의 입력 값으로 주입해 줬죠 그때의 이 친구가 콜백 함수인 거죠 자, 이 함수의 문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필터라는 함수는 첫 번째 파라미터로 함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함수는 세 개의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는 함수인데 첫 번째는 필수고 나머지는 옵셔널 여러분이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콜백 함수는 어떻게 동작해야 되냐 각 요소를 실험했을 때 툴을 반환하면 여러분이 그 엘리먼트를 쓰겠다는 거고 false를 반환하면 글리먼트를 사용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함수를 만드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이 파라미터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각각의 원소를 나타낸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 있는 코드를 이용해서 한번 이 필터 함수를 이용해 봅시다 자, 저는 오른쪽 클릭해서 검사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켜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 words를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그냥 엔터를 치면 실행이 되는데 우리는 한 번에 실행하기 위해서 shift, enter를 눌러서 실행을 유보를 좀 시키겠습니다 자, words라고 하는 저 배열에서 필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필터를 할 건데요 필터의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그 기준을 함수로 만들어서 입력해 달라고 우리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shift, enter 눌러서 실행을 유보를 시키고요 그리고 여기서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function, callback 이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이 callback 함수는 함수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callback 함수는 첫 번째 파라미터로 각각의 원소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콘솔 로그를 이용해서 엘리먼트에 어떤 값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하나, 둘, 셋, enter 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원소가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각각의 원소가 우리가 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때 원하는 것이면 true 원하지 않는 것이면 false를 리턴하면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엘리먼트의 length, 길이가 6보다 크다면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럼 원하는 것이라는 뜻에서 true를 리턴하고요 자, 그렇지 않다면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를 저는 new words라고 하고요 이거를 콘솔 로그로 화면에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짠, 보시는 것처럼 여섯 글자보다 더 긴 원소들만 담고 있는 배열이 리턴 됩니다 자, 코드를 조금만 더 단순화시켜 볼까요? 자, 여기 제가 리턴 값을 true false를 줬는데 사실은 이거 자체가 true false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한다면 리턴 엘리먼트 length 6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코드가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 콜백 펑션 같은 경우는 함수를 만들어 쓰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딱 한 번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콜백 함수와 그 콜백 함수를 소비하는 함수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뭐랄까 서로 응집력이 좀 떨어지죠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얘한테 이름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뭐예요? 익명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익명 함수를 이 콜백 자리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여러분이 이름을 뭘로 할까? 이런 고민할 필요 없이 콜백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것도 많이 쓰는 테크닉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타이핑하기가 싫은 개발자들이 뭐죠? 어로우 펑션이라는 걸 도입했죠 그래서 이 펑션이라는 것도 생략 가능하고 대신에 이렇게 화살표를 써서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파라미터가 딱 하나인 경우에는 이 괄호도 필요 없어요 그럼 똑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의 코드가 한 줄인 경우에는 이 중괄호와 리턴도 필요 없거든요 그럼 이거 지우고 이것도 이렇게 지워버리면 아주 간결한 코드가 되죠 자, 그렇게 만들어진 이 코드가 여기 있는 이 예제였던 것이죠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요 우리가 이 필터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가 공급한 콜백 펑션을 소비하죠 자, 우리도 콜백 함수를 소비하는 함수를 만들어보자고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주석 처리하고요 여기 있는 코드 그대로 카피해서 붙여넣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 필터라는 함수를 우리가 직접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이 필터라는 함수는 워드스를 자, 첫 번째 파라미터로 받고 실행하면 이 위에 있는 이 필터와 똑같이 동작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펑션 마이 필터 자, 이 마이 필터는 첫 번째 파라미터로 오리지널 데이터를 봤죠 오리지널 자, 두 번째는 콜백을 봤잖아요 콜백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리지널 데이터를 조회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벌써요 저는 포문을 써서 조회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순번을 커런트에다가 담을게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자, 이때에 커런트를 콜백함수의 입력 값으로 전달하는 거죠 자, 그 결과로 콜백함수가 true를 리턴한다면 어떻게 하고 false를 리턴하면 어떻게 한다라는 코드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어, 리조이트라고 하는 빈 배열 하나 만들었고요 자, true의 경우에는 저 리조이트에 푸쉬를 하는 겁니다 뭘요? 커런트를요 else인 경우에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지워버렸고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리조이트 배열을 리턴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엔터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 있는 워즈 필터와 똑같이 동작하는 마이 필터를 만들었습니다 박수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콜백함수가 무엇인지 또 검수의 콜백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우리가 살펴본 이 필터 외에도 음 여러분이 네트워크 통신을 하거나 사용자의 어떤 동작을 이벤트 프로그래밍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콜백함수가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콜백함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게 되게 윤택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우리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더 많은 지식은 지식지도 서말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저 주소로 방문하시면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후속 수업도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거 축하합니다 콜백함수의 사용자가 되신 거 정말 축하드려요 끝 끝